나보다 못생겼네 또 다이머드 스텝 조박할게요 어? 어?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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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니까 말년을 좀 폈어요 그 후임보기 엄청 힘들다 와나나 나한테 마시고 계십시오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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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 좋으면서 왜그래 여러분 좋으면서 왜 그래요 악당 수준인데 나랑 나이가 같다고? 즉털님이 나랑 나이가 같다고? 93년 셀럽들은 굉장히 많죠 와장은 트수노래자랑 같은 어? 그거 괜찮게 재밌겠는데? 어떻게 해 근데 그거를? 고음주의 테스트 어우 세상에 오지마 아아아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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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방송 아니시죠? 2년전 2년전 6년전 어? 나 맞아 나 맞아요 아.. 이 사람이 너무 오믔하다. 이 사람 내가 계속 봤는데 너무 오믔한데. 아 저 어디서 제가 이해를 하겠지? 이민 같은 거 하시면서 직업 다시 가는 그런 거 있어요. 혹시 막 이민 같은 거 하시면서 직업 다시 가는 그런 거 있어요. 혹시 막 저분은 저보다 아름다운 고생입니다. 저분 나이 몇 살입니까. 나무위키드 간다 야 동갑이네 나랑 똑같이 생겼구만요 저기요 저요? 나랑 똑같이 생겼구만요 나랑 똑같이 생겼구만 또 오바한다 뭐하라? 나보다 못생겼네 또 내가 더 잘생겼어요 어 운동 좀 했나봐 다이머드 스텝을 추박할게요 어 오 오 예 저분 장담합니다 살면서 운동이라고는 제대로 한 번도 안해봤습니다 아 예 한번 예 제가 한번 그냥 목본차 해드리겠소 하여튼 그 와나마님한테 전해주세요 예 뭐 나이도 동갑인거 같은데 예 너무 오바하지 마세요 또 저보고 예 너무 오바하지 마세요 또 저보고 이제 안할게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계속하는거는 도의적으로 안맞는거지 안그러기 따올터네요 응 어디사냐구요? 같은 하늘나라에 산다고 와 딱봐도 살면서 운동 한 번도 안해봤다 저거 합귀도 빨간띠 태권도 파란띠 두개를 합치면 대한민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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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아 뭐 예 한번 뭐 못본척 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아니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칼드렸어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저는 장난을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아 친하게 아 네 아 아 아 딱 저 병진아 하하하하 미친놈들이 응 아 아 아 아 아 아 다른 분한테 한건데 그래서 논산부산 음 제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그리고 저는 아 제가 제가 평소에 좀 이렇게 오버를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게도 가끔 이제 그런걸로 남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곤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죄송해요 저는 스트리머가 찐따여서 뵈는게 없어서 그래요 네 네 그 때 우리가 친해졌던 계기가 됐지 하면서 이제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그때 니가 그렇게 까불어서 이케 있..... 중? 아 술 아 저 근데 술 잘 안좋아요 지금 ㅋㅋㅋㅋㅋㅋㅋㅋ backend 에 שא 네 들어가세요 으아아이고 아 얍니다 어서오세요 우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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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감사합니다.